공항시장역 4번 출구 공항시장역 4번 출구에 나와있습니다. 조금만 직진하시면 맛있는 콩나물국밥집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 한방 콩나물국밥입니다. 전주에서는 한방 콩나물국밥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콩나물국밥인지 한번 먹어보시죠. 전주 콩나물국밥입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입니다. 콩나물국밥 한그릇을 다 비웠더니 정말 배가 든든합니다. 강서구에 오시면 또 우리 김포공항에 오시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한방 전주 콩나물국밥 꼭 한번 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기진 위장을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봐두시죠. 제가 먼저 드려야겠어요. 제가 지금 모주를 달고 있습니다. 모주에는 한약제를 넣어서 막걸리에 한약제를 넣어서 한번 끓이죠. 한번 끓여가지고 드셔. 마셔. 잘하네. Capitol miele quark THANKS agh O